전 시간에 신명봇이 신명봇이 몸속에서 명령하는 그놈을 엉덩이로 두들겨 펴서 줄을 매달아 놓다 이게 아트만 바반 하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이거라 그랬죠 그러면 구마라집이 해석한 건 봤어요 그러면 당삼장이 해석한 건 어떻게 했냐 부차 선연 다시 이어서 선연 가사 가사 이를테면 만약 이를테면 만약 혼남자 선연이니 혹은 선연이니 일초시 하루 하루 중에 아침 분 이 금가강 금가강 이라고 했죠 금가강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체 무수히 많은 자체를 자체를 뭐예요 보시 받친다면 뭐예요 몽둥이를 패서 제압하여 매달아 놓는다면 그리고 일후시 그 다음에 하루 후반 시간에 역 이 금가강 사하 등 자체부시 사하 등 자체부시 이것이 되기 전 이문 다른 문이죠 다른 문 다른 혈통 이것 이것 이것의 사유로 인한 다른 문 이것이 되기 전에 다른 혈통으로 여기보면 경어 지났죠 얼마나 지났어요 구지나유 구지나유가 코티천만 이게 천만 백만 십만 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티지나유 다 백천 백천 십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만 백만 십만 겁이 지나는 동안 그 다음에 자체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을 바친다면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윤회를 해서 어 윤회를 해서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현재의 자기예요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의 자기예요 여기는 뭐냐면 과거 과거는 자기 엄마 몸속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어떤 부모 밑에서 또 생활했겠죠 그 전에는 또 그 전에 또 생활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또 태어나서 생활했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기 전에 다른 혈통으로만 천만 백만 십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한 번만 과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생으로 갔다 그러면 그냥 뭐 한 뭐 백 년 정도면 되는데 왜 엄청나 많은 숫자를 얘기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윤회를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를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면 공동 몽둥이를 펴서 제압한다면 여기 보면 구마라집은 아뜨마바마에서 신면보실 15번장의 신보실 라고 얘기했고 당삼장은 뭐예요 사시 사시라고 했죠 사시 자체라고 했어요 사시 자체 자신이라고 생각한 몸을 버리다 자신이라고 자체라고 생각하는 몸을 버리다 내가 그랬죠 정화행이라고 그래서 15장에서는 자체봇이라고 또 했어 여기서는 또 사시봇이라고 그랬고 여긴 사가 뭐예요 버릴사 시 버리다 실시하다 버려 실시해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몸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또 자체봇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게 변형해서 쓴 거예요 변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명보시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준 분이 있어요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이걸 나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다 이분이죠 뭐예요 돌로 그냥 몸을 막 찍고 있죠 생사를 걸고 망신참법으로 수행 이분이에요 신보시를 제대로 하신 분은 보세요 금강경의 보시라는 한자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 분이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예요 그는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금상사를 중창하신 분입니다 망신참이라는 극단적인 수행법으로 지장보살의 도움을 받게 되고 수행의 마지막 날에 미륵보사를 친견하게 되고 미륵보살께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개를 구한 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그 안에 그 안에 명령하는 놈을 명령하는 놈이 자기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놈을 죽이려고 이런 무식한 방법을 선택한 거야 아끼지 않고 개를 구하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두 간자를 내 손가락 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번 9번 목간을 내려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대연진에서 용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옥가사를 전수받고 그 용왕의 권석들을 도움으로 금산사를 중창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 그냥 뭐 그냥 오 그러고 이제 끝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 여기에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망심참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금산사는 신흥종교하는 사람은 다가본다고 그러더만 미륵 자기가 미륵이라고 신흥종교 내가 미륵이요 하고 이제 금산사를 다가본다고 그러더만 금산사가 신흥종교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하대요 왜냐면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니까 금산사가 내가 미륵인데 하면서 이제 보세요 이게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가 아뜸한 마반 파리치아 나라고 생각한 존재를 완전히 버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무식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뜻이 있어 여기 보면 망신참으로 했죠 망신 망신 했잖아요 망신 망신참을 한자로 해석하면 망할 망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칼 부러지는 거니까 칼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비수비자 어떻게 보면 비수비자인데 여기 사람 사람 몸에 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망할 마음을 찾아보면 동 자가 있어요 본 자 이건 본 자예요 동 자 본 자는 들립이 있어요 숨을 숨었어 숨었는데 뭐가 들어갔네 숨은 곳에 뭐가 들어갔어 여기 보면 동 자죠 똑같은 말인데 숨었는데 뭐 사람이 있네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아 사람이래 뭐 보이지 않아 사람이 귀신이지 뭐 귀 아니 맞잖아요 숨어있어 보이진 않아 근데 사람이네 귀지 숨어있으니까 그건 뭐야 망하다 멸망 멸망에서 숨어있는 거야 멸망에서 죽어서 도망가다 일다 없어지다 죽다 죽어서 숨어있는 거야 망할 망자는 그리고 몸에 숨어있는 뭐야 여기 몸에 있지 몸 근데 몸에 뭐라 그랬어 이거 애를 뵌 여자라고 했지 신 보세요 신자는 원래 의미가 임신하다 아까 얘기했죠 머릿속을 조정하는 놈 과거로가 미래로가 과거로가 미래로가 요거 요거한 놈 이렇게 임신으로 배가 부른 여자를 그린 신자는 후에 몸의 상태 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나 일인체는 대명사도 되고 신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아이를 배다 숨어있는 놈 뭐가 있잖아 숨어있잖아 숨어있잖아 그래서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뭘까요 아니 사람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이면 안 보이면 귀야 안 보이면 귀야 보이지 않잖아 보여야 사람일 거 아니야 안 보이면 귀지 그래서 망신은 설명했어요 망신은 다시 한번 몸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사람 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잖아 귀 귀를 어떻게 해요 귀를 참해야 돼 참은 뭐냐 니우치를 니우치는 거야 니우칠 니우칠 참 니우치다 회개하다 어떻게 회개해 여기 심방변심이 있죠 심방변심 이걸 분해하면 심방변심하고 부추섬이 나와 그럼 부추섬은 뭐예요 부추 백악가의 여러 해살이 풀 가늘다 섬세하다 그런데 부추섬을 또 분해 그러면 뭐예요 부추구 부추구가 나와 부추 그 다음에 다할첨이 나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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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 다음에 다할첨을 또 분해 그러면 창과하고 쫓을종이 나와 부추구는 여러분 잘 알죠 부추 부산사람은 정구지라고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간을 위한 약초 간 간 간해독에 좋아 부추가 간 간을 위한 약초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간의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특히 바깥으로 분출하려는 에너지를 뜻한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분출하려는 바깥으로 뭘 분출해 양의 에너지죠 특히 비뇨기 생식기 능력을 말하는 바가 크다 간하고 간하고 생식기 하고 간이 필요하면 당연히 생식 능력도 떨어지죠 간이 필요한데 남녀가 꽁짝꽁짝 할 수 없잖아 피곤한데 요즘 사람들 대부분 아우 다 피곤해 그냥 그냥 자 간이 해독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가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 있지만 그 밖에서 오는 것을 안해서 계속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뇨기 생식 능력 을 말하는 바가 크다 간을 위한 채소 는 에너지를 분출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 이다 분출 한 속성 뭐예요 팽창하잖아 팽창하면 어떻게 남녀가 눈이 맞지 팽창하면 그래서 엄청난 양기 음식의 부추 그래서 절에서는 오신체라 해서 불가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채소를 분류 했어요 이런 에너지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 망신참이야 망신참 그래서 다시 한번 망 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귀라고 했죠 귀를 어떻게 니우치게 뭘로 잘 보세요 망신참은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귀야 귀를 강한 양기 부추 로 만든 창으로 쫓아서 찔러 왜 봐요 쫓을 좀 있죠 창과잖아 쫓을 종 부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 다 하면 부추 그 다음에 창과 쫓을 종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게 요거 플러스 신방변 이잖아 그래서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강한 양기 부축으로 만든 모의 창으로 쫓아서 찔러 숨어있는 귀의 마음 숨어있는 귀의 마음을 참회시키는 거예요 참회시키는 게 죽이는 거야 죽여야 참회가 되거든 귀는 죽어야 참회가 근데 귀가 죽을까요 안 죽어 근데 이렇게 하면 참회는 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참회하다 보면 귀가 어느정도 쓱 사라지죠 그래서 망신참은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아트만 바반 파리 파리 찌야트 파리 티아제트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다 포기하다 이게 뭐냐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아트만 나라고 생각하는 아트만 이게 귀라고 귀라고 그래서 망신참이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아트만 바반 파리 티아제트 그리고 망신참 똑같은 거야 똑같아 맞잖아 신명보시 했잖아 이 사람 버렸잖아 그래서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를 강한 양기로 만든 창으로 망한 양들을 만든 창으로 쫓아 찔러 숨어있는 귀 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다섯 개 갇힌 마음의 다섯 개 갇힌 마음의 힘을 참회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림으로써 참회시키는 이거예요 귀 정체 귀 정체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악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는 악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좀 버려요 잘못된 생각에 그 악마는요 막 그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진짜 그런 거고 실제로 악마는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보통 그게 어떤 마음이냐 다친 마음이 이렇게 다쳤어 심장이 이렇게 다쳤네 어 심장이 좌심방 우심실 있잖아요 이게 다 다쳐버렸어 악자는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집을 그린 아짜에서 심자를 결합한 것으로 갇혀있는 마음이 갇혀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악하다고 뜻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버그마짜 이거 이거 아짜 버그마짜는 고대서 다섯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갇혀있는 마음의 실체는 뭐냐 망상 여러분 망상 많이 하죠 열정 욕망 돈을 쫓는 열정이 장난 아니지 요즘 어 돈밖에 안보이잖아 모든게 돈 앞에서 그 하잖아 그리고 싫어하는거 장난 아니지 요즘 어 그냥 댓글 그냥 댓글로 그냥 자기가 조금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보이니까 막 보면서 보면서 하면 보면서 욕 못하지 사람들은 근데 댓글로 쉽게 하거든 댓글로 엄청나게 쉽게 엄청나게 어 그리고 어떻게 만만하다 보면 어 저놈 내 먹인데 자만 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지 그리고 어떻게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봐 어 질투가 장난 아니야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봐 이 다섯가지가 악마에요 악마 이 다섯가지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악마 그런게 악마가 아니라 그런 악마는 서양에서 만드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거 실제 악마는 이거에요 이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악마라고 했잖아요 악자는 이제 해석을 해줬어 그럼 맞자를 보면 맞자는 뭐에요 여기 귀신기가 있네 밑에 귀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산마야 귀신기 귀신기 여기 맞자잖아요 맞자 맞자는 마귀 마라 악마 제일 중요한거 인 되풀이해서 몸에 깊이 뱀 버릇 그러니까 여러분 되풀이해서 몸에 깊이 뱀 버릇 뭐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죠 폭력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보고 자란 애는 커서도 자기 와이프한테 폭력을 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보고 배운게 그래요 자기는 안그런다고 하면서도 그게 돼 그거는 증명된거 거의 영화라서도 증명되고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 이게 혈통하고도 좀 연결돼요 여러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 쉬운건데 이건 좀 이거를 악마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피는 담배 그리고 습관적으로 먹는 커피도 맛중에 속하는거에요 왜? 여러분들을 계속 그거를 임박히게 하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커피에 중독돼서 저도 그렇지만 커피에 중독돼서 커피 없이는 못살거야 이게 커피가 각성제 역할을 하면서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우리가 중독성이 더 센거 바약은 못먹잖아 금지되어 있으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뭐 대마처럼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거에요 인이라고 여러 번 되풀여서 몸에 깊이 뱀 버릇이란 말이야 이게 마라고 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 끊으려면 난리나지 몸에서 난리 안되고 손이 덜덜 떨리고 막 담배를 끊어서 술자리에 가면 막 손이 덜덜 떨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담배 끊을 때 담배 끊을 때 제가 서른다섯 살에 담배를 끊었는데 한 스무 스무살부터 피기 시작해서 군대에서 좀 많이 폈죠 하도 맞아 우리 때는 좀 많이 맞았어 하여튼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또 강남에 나와서 맞고 대학 대학 4년째 다 했다가 또 맞고 하여튼 군대에서 무지 많이 맞았어 그래서 조금 정신이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이게 배어있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거야 배어있는 거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래서 조건만 되면 기어나오는 거야 조건만 되면 이게 무서운 거야 조건만 되면 튀어나와요 조건반사적으로 근데 그게 뭐가 들어와 있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자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 그리고 뭐예요 이게 쌈마 이게 핵심이지 이게 아 이거 푼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아 제가 망신참 풀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쌈마가 뭐냐면 삶 뽕나무 하네사리풀 배옷을 일커러 말하는 말이다 삶으로 지은 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상복 입죠 근육이 마비되는 병도 얘기해요 근육이야 근육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쌈마의 비밀인데 보세요 사람은 근육이 섬유주치처럼 아주 실타래처럼 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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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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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냐면 쌈마는 뭐예요 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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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지범 그리고 삼베페가 있어요 근데 삼베페를 좀 더 하나 이거 떡 띄워서 보면 삼줄기 껍지 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죠 근육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걸 뭐 어떻게 만들어요 실을 뽑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실을 뽑잖아 삼줄기 껍질로 실을 만들어 지범 삼줄기 껍질로 실을 만들어서 지범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근육이야 근육 근육이라고 그래서 삼베옷은 근육을 비유하는 거라고 또 삼베옷이 껄로 근육이 아니라 삼베옷은 근육을 비유한 거라고 비유 또 착각하지 말고 비유 한자로 그래서 보세요 요런 게 요런 다섯 가지 마음 망상 열정 증오 자만 질투 요이 다섯 가지 갇힌 마음이 갇힌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 갇힌 마음을 어 갇힌 마음을 참여시켜야지 귀니까 요게 귀이라니까 보이지 않아 보여 안보인다니까 이건 안보여 안보이니까 귀야 왜 보이는 사람이지 보인 놈은 조질 수 있어요 근데 안보인 놈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실제로 도닦는 건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하고 도닦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올바른 길 안보인 놈하고 싸우는 거 인생이 보여요 인생이 누구 뭐 무당처럼 넌 이렇게 갈 거야 몇 사람이 이렇게 갈 거 같아요 무당도 엄청나게 많이 틀린데 오류가 심하다고 오류가 모른단 말이야 안보이는 놈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올바른 도를 닦는 거는 그러니까 안보인 놈이 요고래니까 아리켜주잖아 안보인 놈이 누군지 요게 안보이는 놈들이야 요게 여러분 마음속에 족간만 되면 튀어나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하고 친했는데 딴 친구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면 막 질투하고 그래요 여자들 사이에 많아 그리고 조금 뭐 잘 되면 어깨에 딱 기부스 하지 목에 기부스 하고 이렇게 자만이 나오지 내가 너보다 나아 얘가 계속 정교 1등 하다가 집안 조건도 안 좋고 갑자기 안 좋은데 정교 2등만 계속 하던 놈이 갑자기 1등 돼갖고 아니야 10등 하던 놈이 이제 과외 좀 잘 받고 해서 이제 1등 하니까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지 얘가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은 조건만 조건만 생기면 시골 사람들이 여러분 다 순박한 것 같지만 조건이 안 돼서 그냥 순박한 거야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싫어하는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난리 난리 부리지 아주 그냥 그냥 아니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에서 왠지 싫은 애가 있어요 왠지 싫은 애 왠지 싫은 애 갖고 걔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증오가 있어요 걔하고 무슨 카르마가 있겠지 있겠지 그리고 열정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장난 아니지 돈에 대한 어 제가 아리킨 사람도 이거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장난 아니예요 거의 하늘을 찔렀지 여자들이 쎄지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이거를 다 갖고 있던 애가 망상이지 망상은 못 이겨요 얘네들이 못 이겨 그래서 망상이 1위야 캣빵이야 그래서 멧돼지 저덜적 멧돼지는 죽는 아니때도 돌진해요 망상이 그런 거야 자기가 죽을 길을 알아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돌진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다섯 가지 마음이 갇혀있는 마음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보이지 않게 다 튀어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참회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시키는 게 죽이는 게 참회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망신참이라고 망신참이 뭔지나 좀 알고 하세요 망신참 어 진표율사가 그냥 망신참했다니까 뭐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 몸속에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를 강한 양기로부터 만든 창으로 한자 그대로 풀이해줬잖아 쫓아서 찔러 죽여 숨어있는 귀 다섯 개 갇힌 마음을 응? 다섯 개 갇힌 마음 귀를 귀 마음을 참회시켜 죽여버리는 거지 귀가 죽는다고 죽어질 것 같아 안 죽어져 하지만 참회는 되거든 죽이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는 마의 정체를 얘기해주는 거야 여러분 마는 요거에요 요거 마 악마에서 악마에서 마잖아 악마에서 마 악마 중에 마 이게 마기인데 마기의 뭐 근육에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쳐 죽이는 거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생사를 걸고 망신참법을 한 거라고 그대로 했잖아 신명보시 했잖아 신명보시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아뜸함 바반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무식한 방법이지 진짜 근데 이 사람 이분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아무나 못하는 아무나 못하는게 해라 이분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돌을 갖고 돌을 갖고 갈아버리죠 문지르다 연자방으로 찢다 뛰어버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문질러 이걸 그냥 계속 문제 갈다 비비다 연마하다 뭐 여기에 제가 이 한자를 왜 써놨냐면 여기에 이걸 잘 찾아봐도 불교에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단어가 여기에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악은 다섯 가지 갇혀있는 어두운 마음이고 악 많은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야 그래서 다섯 개의 어두운 마음이 근육 속에 숨어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분은 망신참우란 거야 그래서 이건 했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근육이지 쌈마 근육 옷 근육이야 그리고 귀가 마 귀신 그래서 사람 몸속에 숨어있어 보이지 않는 귀야 무의식 중에 당신의 생각 공포를 이렇게 하는 존재야 이게 아트만 이게 아트만 보이지 않는다니까 보이면 때려 잡을 수 있다니까 안 보여서 문제야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쌈마 여기 보면 쌈마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쳐죽이다 망신참 반야 파라 밀다 신경 여기서 보면 반야 파 제가 옛날에 반야신경 했을 때 얘기 많이 했어요 파 껍질을 벗기는 거야 물결파야 물결파 내 물수 가죽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짐승 속에 짐승 가죽 그 가죽이 뭐야 이거잖아 가죽 이거 근육 이 근육을 벗기면 어떻게 돼 귀신이 숨어있는 근육을 벗기면 어떻게 그럼 귀신도 같이 따라 벗어 지겠지 그게 보여지는 근육을 벗은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하고 연결돼 있어 이유는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반야 파라 파라미타에서 한자를 제가 그랬잖아요 한자를 이거 괜히 이자를 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경전은요 비유도 많고 거기에 영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한자는 압축돼서 그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명보시 아트만 바반 파리지아트 파리 티아제트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다 뭘 어떤 생각이야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이거 숨어있는 당신 몸속에 숨어있는 요 놈 요 놈이 귀야 근데 귀가 아트만이야 아트만이 뭐해 아트만의 대명사가 뭐해 자만이잖아 아 그 아트만의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모하 라가 대자 좋고 싫고 무지 왔다 갔다 이 아트만 혼돈 속에 사는 게 아트만이잖아 근데 얘는 죽지도 않아요 어 계속 윤회하면서 계속 그냥 계속 짱박히 있어 그냥 질투 근데 요게 보면 요건 많은 귀신이 숨어있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서 보시를 했어 보시가 어떤 거야 다시 말 보시가 신명보시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다 응 신명보시를 했어 이 양반 이 분 이 분 이 분 이 훌륭하신 분 어 진표율사는 여기서 어 신명보시를 했어요 확실히 어 왔잖아 신명보시 그대로 했잖아 망신참을 했잖아 망신참 보시를 했단 말이야 어 두들겨서 몽둥이를 두들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그걸 어떻게 여기서 귀신이 숨어있는 근육을 어떻게 이분은 갈았어 어 돌로 찍어갖고 그리고 문질러서 막 피 나더라고 그게 뭐하고 똑같아 물결파 마음을 편안하게 그 속에 짐승가족을 벗겨 똑같은 얘기에요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지 왜 편안할 때 벗겨지기가 쉽지 않거든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게 어려워요 그 그 과정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서 숨어있는 귀를 딱 벗기면 어떻게 돼 보시를 했잖아 벗겼어 했으면 어떻게 돼 옷만 남는잖아 옷만 근육만 남는 거야 이게 근육에서 귀신에서 벗어나는 근육이야 이게 귀신에서 벗어나는 근육 제대로 된 근육이지 이걸 아르켜 주려고 이걸 아르켜 주려고 15장이 있는 거야 이거 귀신에서 벗어나라 어 귀신 귀신 놀은 그만해라 이 다섯 가지 갇힌 마음에서 벗어나라 이걸 죽여라 이거 이런 거 어 자만 질투 으악 자기도 모르게 싫어해서 꼰대 부장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놈은 왠지 자기 마음이 안 들어 계속 싫어해 막 아니 똑같은 놈 아부하는 놈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놈은 올바른 놈 저 놈은 죽일 놈이야 이거지 쓸데없는 돈에 대한 열정 엄떡 모든 열정을 다 그래 도 닦는 것만 올바른 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 닦는 것도 어 여기 나와 올바르게 도를 안 닦으면 그것도 열정이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돈 버는 열정이나 도를 욕심으로 닦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 다섯 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돌격하는 애 이런 사람도 가르쳐 봤어요 제가 무식해 무식해 그냥 얘기를 안 들어 자기가 다 맞아 이게 왜냐하면 자만이 있지 질투 스승에 대한 질투가 또 세 싫어하는 마음은 또 장난 아니야 열정 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다 합친 애가 얘가 있었어 얘가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무식하면 뭐 하 나 잊지도 못해 무식해 진짜 무식해 말이 안 통해 이게 상식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안 해 이게 맞대 자기 맞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요 귀신을 조져야지 보시 해야지 어떻게 해요 때려서 매달아 놔야지 때려서 매달아 놓잖아 이거 어 그거는 벗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어 귀신에서 벗어난 옷이 되는 거지 온전한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면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하트만 바반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버리다 망신참 망신참은 정확히 얘기하면 셀프 보시지 이분이 뭐 어떤 걸 받은 거 아니잖아 물론 스승한테 책을 받았지 밀법 책을 받긴 받았어요 이분도 밀법을 하신 분은 맞아요 밀법을 옛날에 거의 다 밀법을 했는데 그래서 책을 두 권 받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 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다가 이걸 선택한 거죠 이건 안 되겠구나 이놈은 조져야겠다 그래서 귀신이 숨어있는 놈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원래 보살께서 씨앗을 이분한테 어떤 그 몽둥이 씨앗을 줘서 이분이 그 몽둥이를 키워서 보통 조지는데 이분은 스스로 한 거야 그래서 셀프보시라는 거예요 셀프보시 보시는 원래 보살이 옛다 너 한번 이걸로 해서 잘 키워서 네가 그것을 귀신을 죽일 수 있는 몽둥이를 키워서 조져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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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보시인데 이분은 스스로 했잖아 책을 보고 물론 책에서 줬겠지 영감을 줬으니까 이분이 했겠지 그냥 하진 못했지 똑같은 거예요 아 뜯든 그래서 보시는 몸속에 잘못된 신정조직을 모든 몽둥이를 털고 털었잖아 주름진 것을 아예 폈지 문질렀지 다림질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재탄생됐어 이분은 확실하게 이건 경전에서 경전이 아니라 상공유사에 나와 이분은 이분은 많이 나와 많이 유명한 분이래 너무 유명한 분이래요 그리고 금산사 미륵불을 중창하신 분이래서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이 나와 이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걸 조져서 다섯 가지 마음 모하 라가 데베사 마나 이르스야 아이고 어렵다 마나는 알잖아 자만심 칠투 이거 너무 쉽잖아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라가 이건 엄청난 바보 같은 열정이지 열정 돈에 대한 열정이 특히 강하고 도에 대한 열정은 돈의 열정을 넘어 영적인 열정은 이건 미친 거야 거의 그리고 모하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센 놈 그래서 멧돼지로 표현한 거예요 제일 세 아주 저도 참 많은 많은 사람들을 탐진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확실하게 아 제가 순수한 몸을 숨기고 저런 식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근육에서 벗어난 몸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15장 1 챕터 하는데 15장을 제가 해석한 거 1 챕터 구마라집이 해석한 거 그 다음에 당살장이 해석한 거 이렇게 하고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에 관하여 참으로 다시 수부 뛰어 여성 또는 남성이 동쪽의 해가 뜰 때 하루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 동안 2가지 의미로 해석한 거 이게 2가지 의미로 해석도 되네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 보면 하루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 동안 강강 모래와 같이 무수히 변치하는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이 또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점심 부분만 저녁 부분만 얘기하고 근데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 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일정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동쪽의 해가 뜰 때 하루의 시간과 끝나는 시간 동안 하루의 시작과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나는 그러니까 해가 뜰 때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되고 이 앞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앞부분 중간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석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에 관해 처음으로 다시 수부띠어 여기서 핵심은 이게 아니고 수부띠어 여성 또는 남성이 동쪽의 해가 뜰 때 하루의 시작과 그 시작 해가 뜰 때의 시작과 아침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아침 시간 동안 강과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이 변치 않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심지어 점심이 시작하는 시간과 시간 끝나는 시간 동안 만이라도 강과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시간을 변치 않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버리게 된다면 이게 아뜻한 일이니까 그리고 저녁이 시간될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 동안 만이라도 강과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사고를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결함이 없게 되어 완전하고 강력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게 된다 왜? 도둑의 영적인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우주 영겁에 천만 백만 십만 또 다른 변하지 않는 사고를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그게 뭐냐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기가 또 태어났겠죠 그러면 이전에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기가 또 태어났겠죠 이전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기 태어났겠죠 아니면 뭐 짐승으로 있어서 또 태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했고 수많은 이런 게 자기한테 보이지 않게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걸 뚫으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점점점점 과거로 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고의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이 또한 이 숨어있는 귀 여기 여기 또에 숨어있는 귀 그 숨어있는 귀가 뭐예요 이거 모아 라가 내자 마나 이시야 이시야 이르시야 아유 어렵다 이르시야 질투 요게 요게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버리려고 그 뭐냐 금산사를 중창하신 그분은 뭐 했어요 망신참을 했죠 망신참 망신참을 했잖아 이걸 버리려고 이거를 어 이거 완전히 버리려고 망신참을 했죠 망신참 진표율산 구말하지 뭐라고 그냥 수보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하루의 일부분 아침에 항하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몸 나라는 생각을 바친다면 바치는 게 뭐예요 몽둥이를 펴서 제압하에 매달아 놓는다면 하루 중 중앙 점심에 다시 항하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몸을 나라는 생각을 바친다면 하루 중 후반부 저녁에 항하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몸 나라의 생각을 바친다면 셀 수 없는 백천만 억겊 동안 수많은 몸 나라는 생각을 바친다면 그래서 요기는 요 부분이 안 들어왔죠 근데 당선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것이 되기 전에 다른 혈통이라고 했어요 다른 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갔고 당선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산스크리트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옮긴 거죠 당선자 그래서 다시 당선자 보면 다시 당선자는 다시 이어서 선현 만약 선 남자 선녀인 선남자 또는 선녀인이 하루아침 시간에 강강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체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을 바친다면 하루 중간 시간에 다시 강강한 모래와 같이 자체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을 바친다면 하루 후반 시간에 역시 강강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체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을 바친다면 이것이 되기 전 다른 혈통 다른 혈통으로 천만 백만 십만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10 10에 18승 겁이 18승 연도 아니야 10에 18승 겁이야 겁 겁이 지나는 동안 일 겁이 뭐라고 4억 뭐 겁이 지나는 동안 자체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을 바친다면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망신참 귀에 숨어있는 맞아라 이게 귀에 숨어있는 탐진치 탐진치 하고 또 뭐예요 자만 그 다음에 그거죠 자만하고 저 질투죠 여기에 숨어있어 숨어있어요 귀신이 숨어있는 옷 이것을 샥 망신참을 해서 이분은 진표율사는 이분을 딱 그러니까 귀신에서 벗어난 바 깨달은 몸 이렇게 된거지 점점 절łada 노인 목인 Per dire 미 jó олод 오 오 상이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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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